인크루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인크루즈는 뜨겁고 열정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정은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여행과 발견 그리고 모험을 통해 연결시켜줍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멤버십 클럽에 중점을 둔 크루즈 여행 기업으로서 저희 회원들이 휴가를 계획할 때 예산을 절약하고 계획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은 꿈꿔왔던 여행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멤버들 중 무료로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고 저희의 멤버십 비즈니스를 홍보하면서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인크루즈는 특별한 멤버십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미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여행 산업인 크루즈 여행의 비용을 절반까지 줄였습니다. 저희는 휴가를 위해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최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만의 독특한 멤버십 모델을 사용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과 돈의 제약이 없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림 같은 프레토를 입고 섬나라 바베이도스 아니면 버진 아일랜드의 해변을 방문하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휴가가 필요하신가요? 유럽의 역사적인 섬들은 어떤가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태리의 로마 피렌체 그리고 베니스 아름다운 말타섬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섬들은 어떤가요? 이게 여러분의 꿈의 휴가 여행인가요? 영국 런던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노르웨이 가슴 뻑찬 피오들을 볼 수도 있고 스웨덴 스토콤 그리고 더 놀라운 북유럽의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어떤가요? 이것이 여러분이 1년에 2주일 동안의 휴가를 보내고 싶은 방식인가요? 아니면 홍콩과 중국 일본의 도쿄 터키의 이스탄불 인도의 항구도시들 심지어 두바이까지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떤가요? 여러분만이 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온 세상을 누비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에게 현실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가족이 여행을 위해 따로 저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높은 이자까지 합쳐서 여행이 끝난 뒤에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이나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는 스트레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 줄여줘야 하는데 말이죠. 저희 인크루즈는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저렴한 럭셔리 휴가 여행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멤버십 시스템을 통해 저희 회원들이 여행할 때마다 수백 달러 아니 수천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가성비가 좋고 혜택이 많은 이 크루즈 여행에서 절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객실에 체킨을 하여 짐을 풀고 여행의 모든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행 중에 다시 짐을 쌀 필요와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릴 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취소될까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객선에는 5성 호텔급 이상의 각종 서비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상의 세계 먹거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브로드웨어 연극이나 멋진 공연을 즐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특별한 누군가와 근사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목적지를 기다리면서 암벽타기, 바다운 가운데서 즐기는 집라이닝 또는 서핑하거나 블랙잭으로 여러분의 운을 시험해보는 건 어떤가요?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즐기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여객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재밌고 놀란 목적지를 탐험하면서 배에서 내려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모험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한번 일반적인 휴가와 비교해봅시다. 호텔에 체킹과 체크아웃을 하고 방이 청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공항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하고 비행기가 늦춰질까봐 걱정하고 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차를 렌트하고 돌려주고 여행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와 질춤만 늘 뿐입니다. 만약 5성급 호텔이 여러분의 여행에 늘 함께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허치슨 씨는 세계 정상급 비즈니스팀을 꾸려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가격으로 꿈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산업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허치슨이고 저는 인크루즈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저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여행 커뮤니티이고 이미 150여 국가의 파트너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큰 꿈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월정액으로 미국 달러 100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지불하면 무엇을 돌려받느냐고요? 여러분이 매달 지불하는 100불은 크루즈 달러 200불로 자동으로 환산이 되어 저축이 됩니다. 크루즈 달러는 저희의 멤버십 클럽을 통해 여러분의 꿈의 여행을 예약하는 데 쓰실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행에 쓰실 돈을 2배로 늘려주는 통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또한 저희를 통해 여행을 예약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의 온라인 검색 엔진은 이용하기 쉽고 최첨단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좋은 크루즈 여행 수천 개를 동시에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중 가장 좋은 최상급 상품을 낮은 가격에 보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가격 정책은 굉장히 투명하여 인원수당 가격, 방수당 가격, 하룻밤 가격까지 모든 세금과 항구 비용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숨김없이 말이죠. 저희의 글로벌 드림 크루즈의 정착지는 지중해와 카리브해, 유럽의 온갖 역사 깊은 도시들, 경외심을 갖게 하는 아시아와 북미 대륙, 그리고 남미 대륙 등 전세계 곳곳입니다. 저희의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의 가격들은 크루즈라인이나 다른 유명한 인터넷 크루즈 여행 예약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크루즈라인에서 티켓 할인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두 번째 승객을 무료로 탑승시켜주거나, 60%를 할인해주거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승객은 30% 할인해준다면, 저희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고, 추가로 저희 크루즈 달러를 통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간단히 말해서 최고입니다. 저희의 크루즈 달러 시스템은 타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단순히 크루즈 여행 가격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금액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걸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 원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첫째로, 저희는 월정액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 예약 회사들과의 좋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인 추천 시스템에 기반한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없앴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저희의 멤버가 되고, 처음 1년 동안은 회원님이 갖고 계신 크루즈 달러의 총 60%를 한 번에 여행해 쓰실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은 대략 5,500까지나 됩니다. 저희는 이걸 글로벌 드림 크루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가입하고 처음 1년이 지난 후엔, 회원님의 총 크루즈 달러의 70%까지, 아무 크루즈를 예약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2년째부터는 80%를 쓸 수 있고, 3년째부터는 90%, 4년째부터는 1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회원님이 가입 즉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고, 갈수록 더 절약할 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짧은 예를 들자면, 만약 멤버가 되신 지 3개월이 되었다면, 총 300불을 지불하셨고, 크루즈 달러 600달러를 갖고 계신 겁니다. 회원님께서 찾으신 크루즈 여행이 모든 세금과 추가 비용을 합해서, 두 사람당 총 770달러라고 가정해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느 사이트에서도 같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찾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구매하실 때 크루즈 달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회원님이 보유하신 크루즈 달러의 총 60%, 즉 360크루즈 달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크루즈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410달러만 지불하고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0크루즈 달러를 절반의 가격으로 모으셨기 때문에, 합산하면 가장 낮은 가격의 상품에서 23%를 추가로 절약한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여행 상품에서 추가로 23%를 절약한 겁니다. 게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240크루즈 달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이 1년을 기다리신 다음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고 가정합시다. 현재 총 2400크루즈 달러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두 사람당 총 1367달러인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신다면, 정확히 반값으로 여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저축된 금액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야 할 돈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행을 갔다 오신 다음에도, 당장 다음 여행에 쓰실 수 있는 1000크루즈 달러가 남았습니다. 오랜 사정이 있어서 여행을 못 가신다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약하는 금액만 늘 뿐이죠. 저희의 크루즈 달러는 여러분이 멤버로 계신 이상, 기한 제한이 절대로 없습니다. 월정액을 잠시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12개월 안에 언제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멤버십 시스템을 사용하면, 매년 여러분이 어떻게 몇 1000불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여행에 늘 있는 추가 비용까지 계산하면, 크루즈 여행은 이미 30%에서 50%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저희 인크루즈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휴가를 갔다 오신 뒤에 더 이상 지불할 금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달러도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저희의 월정액 멤버십 시스템을 통해 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벌써 다음 휴가를 위해 자동으로 저축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글로벌 드림 크루즈를 1년에 한 번씩만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버켓리스트에 있는 모든 여행지를 가시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일반 가격에 비해 몇 1000불이나 더 저렴하게 말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 끝에 회사에서 더 일하고, 여행을 덜 다닐걸이라며, 후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행은 반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상상해보세요. 이 넓은 세상을 모험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은 타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저희의 글로벌 드림 크루즈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셨으니, 이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일부분으로 4성급과 5성급 크루즈 타고 7대왕을 누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무료로 여행을 누리는 것, 아니 돈을 받으면서 여행을 즐기는 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특히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한 엄청난 혜택을 누리신 분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제공한 혜택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휴가를 통해 세계를 여행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삶을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 굉장한 걸 발견하거나 현식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나요? 어쩌면 가장 넉넉하게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바로 가장 관대한 추천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를 주변 분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회원분들이 특별히 저희와 함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걸 인크루즈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멤버이신 분들은 195달러를 지불하면 저희의 파트너 멤버로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멤버들은 일정한 수익과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매우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행 선업은 매년 8조 달러 수익 규모를 갖고 있고, 특히 크루즈 선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누리고 있는 선업입니다. 다른 선업보다 무려 22%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저희의 타겟 시장이요? 사실상 모든 사람입니다. 크루즈 여행은 부자나 은퇴한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의 목표는 수백 많은 사람들에게 크루즈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크루즈 여행을 가는 사람은 대략 2,500만 명이고, 미국에선 고작 20%의 인국만 크루즈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에선 10%,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선 2%이죠.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빠른 성장세를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마케딩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입소문이죠.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직접 즐기고 계신 멤버들보다 저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팩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인 크루즈를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단순히 여행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며 그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넘치는 시장에서 좋은 상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것이죠. 저희의 파트너 멤버로서 얻는 특권은 처음 가입비를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직접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기업자가 되어서 현재 받지 못하는 세금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기회만 노리던 사표를 지금 회사에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월정액 100달러를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을 통해 월정액을 감염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만약 5명이 여러분을 통해 멤버십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매달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월정액을 내는 것과 동일하게 매달 200크루즈달러가 저축될 것입니다. 감히 오시나요? 무료 크루즈달러는 무료 크루즈 여행을 의미합니다. 전세계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멤버들 중엔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파트너 멤버로 업그레이드한 분들도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무료로 크루즈달러를 축적하게 되면은, 첫해부터 60%의 제한에서 4년을 기다려야 100%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여러분의 크루즈달러 100%를 여행에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개월 동안 무료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매번 크루즈 여행에 100%의 크루즈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매년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크루즈 여행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크루즈달러를 사용하여 휴가를 예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 인크루즈 수익 보상 프로그램은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는 5가지 추가 방법을 제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멤버가 여러분을 통해 참가할 경우, 저희가 50달러에서 150달러의 즉석 보너스 금액을 24시간 안에 지불합니다. 새로운 회원은 일반 멤버 혹은 파트너 멤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여러분을 통해 참여한 멤버가 버는 수입에 따른 주간 매칭 보너스도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팀을 통해 가입한 모든 회원의 수에 따라 총 20단계에 나눠진 레지드월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매달 수입이 수백 혹은 수천 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자동으로 말이죠. 이 레지드월 보너스는 20단계까지 있지만, 저희의 7단계 팀 리더십 레벨을 통해 전혀 제한 없는 보너스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레벨은 여러분의 팀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300달러에서 5만 5천 달러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할 건 방금 말씀드린 팀 리더십 보너스는 당신의 일일 즉시 지급 보너스, 주간 매칭 보너스, 그리고 레지드월 보너스와 별개로 따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상급 리더들을 위해 특별히 전세계 마켓 보너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너스는 전월 회사 회원 판매 수입의 5%로 적립됩니다. 이 보너스를 자격이 되는 리더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팀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전체 수익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명의 추천인만 있다면 무려 멤버십과 더불어 매달 200크루즈 달러를 배당받는 굉장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드림크루즈를 통해 세계의 어느 곳, 이를테면 아시아나 유럽, 카리브에나 다른 놀라운 곳들을 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등록하는 회원 5명마다 250크루즈 달러의 프로듀서 보너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여행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상위 프로듀싱 파트너가 되면 무료 인센티브, 드림크루즈 여행과 월간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5-star resort, 온다시지 물고 싶지만, unless I looked out my window, I wouldn't have known I was on the water, quite honestly, 그리고 off our balcony, which was gorgeous. The restaurants are amazing, the entertainment is amazing. There is everything that you'd want to do, from the thrill theatre, to, you know, the dining experiences, you know, multiple places to go and eat, you know, the pools, the hot tubs, you know, the parties, the concerts, the, so many shows. 서로가 전국을 조절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곳에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요. 여기서는 안 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안 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제주도 좋아하며 일찍도로 움직여요. 아니에요. 다른지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잃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둘 다 네요. 이스라엘에 있는지요. 저는 너무 편안한 거에요. because it's going to give me flexibility of my time. Also, I'll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get to travel the world. The value of the Incruise membership is unbeatable as far as I'm concerned. I don't know of anywhere else where I can go and the company doubles my money. And so for us to be able to do that, it's really going to enable us to visit places that we probably would never be able to afford otherwise. So for us, you know, it's just, it's a no-brainer. I think the company leadership is just amazing. I mean, everything is put out there for you. No question is left unanswered. And having the back office, all the tools that are there to use already done for you and you don't have to go spend the extra money to get these done for yourself is huge. So what's incredible about Incruise is it gives us the opportunity not only to be able to travel the world, but to actually create a business out of this. You can refer five active members and your membership is free. And so the company not only puts your $100 a month in, they continue putting their $100 a month in. They continue paying commissions to the person that brought you in, just as if you were still paying the $100. Nobody gets penalized there. And all of a sudden, at the end of a year, that's $2,400 in free cruise dollars. We paid $195 to become a partner, and we paid a $100 membership fee one time. So $295 for an almost $1,700 vacation? Come on. That's unheard of. This tremendous opportunity called cruising, it also allows you to earn very handsomely. The company pays extremely handsomely to share this information with others and get them on board as a member or as a partner member. It's a no-brainer. You get to cruise the world at half the price. For every $100 that you pay, you get $200 cruise dollars. It's an amazing deal. And if you bring five people into the business and you retain them, you get the cruise for fre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just sharing this experience with all of my friends and my family so that we can expose them to what's possible. Now we're in the experience. Now we're really on a ship experiencing what a dream cruise is. And that reality was so powerful for me. I see what this opportunity is now. In Cruises is giving me an opportunity to build my dreams. For those who are doubting, you know, really and truly, this is a great opportunity and you need to start it right away. It's been perfect. All of it. I just have two words. No brainer. Let's do this thing. Come join us.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멤버들이 이 놀라운 기회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셨습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의 간단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In Cruises에 참여하는 건 쉽고 저렴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선택권과 저희의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옵션 1. 파트너 멤버로 가입하기. 저희의 파트너 멤버로서 여러분은 수입을 누릴 수도 있고, 여행도 즐길 수도 있는 두 개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옵션 2. 파트너로 가입하여 바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로서 엄청난 교육과 마케팅 도구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교육 영상, 개별화된 웹사이트, 회사 이메일 계정, 소셜 마케팅 도구, 그리고 스마트폰 앱도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파트너로서만 가입하시게 되면, 크루즈 달러를 모으지 못하고, 따라서 무료 멤버십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옵션 3. 만약 수입이 아니고 여행이 목적이라면, 인크루즈 일반 멤버로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곧바로 200크루즈 달러가 제공되고, 저희의 엄청난 여행 혜택을 사용하여 여행을 미리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좋은 옵션이지만, 추천인을 통한 월정액 면제나 무료 크루즈 여행과 같은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파트너 멤버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추천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옵션을 선택하던지,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껏 꿈꿔주셨던 럭셔리 휴가를 매년 최저의 가격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혹은 무료로 여행을 갈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수입을 늘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유와 모험을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저희 인크루즈와 함께 놀라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planetandcruises.com